37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은 오답률 3위를 기록했습니다. 68.4% 친구들이 틀렸습니다. 많이 틀렸죠? 생각보다. 그랬던 이유가 있죠. 이거는 보기에서 함정이었어요.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내용을 보고 선생님이고 바로 뒤에 A 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설마 A겠어요 하면서 다른 걸로 답을 해서 오답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나. 이제 소신껏 풀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지문입니다. Conventional medicine has long believed that depression is caused by an imbalance of neurotransmitters in the brain. 이 글의 소재가 등장을 하고 있죠? Conventional, 전통적인 의학. 한마디로 의학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의학은 오랫동안 믿어져 왔대요. 이 글의 소재 여기 나오죠? 우울증은 depression. 우울증은 약이 된대요. 무엇에 의해서? 아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무엇에? neurotransmitters 하면 이 글의 이 밑에 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달려있어요. 신경전달물질에서 주석이 달려있죠. 뇌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아 그 우울증이 일어난다라고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이제 믿어왔다. 믿어왔다. 자 지금 우울증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그럼 A 볼게요. 하지만 there is a major problem with this explanation. 이 설명에 큰 오점이 있습니다. 오 내용이 갑자기 너무 잘 맞아. 이상하네. 자 그러면 B로 한번 먼저 볼까요? If it is not consciousness itself. 이게 만약에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면 갑자기 의식이 왜 나와? B는 그럼 이상하다. 아니지. 자 그 다음에 C 갈게요. In this revised cause and effect, the key is to reframe depression. 어? 앞에서 나왔던 depression 나왔는데? 한번 더 나오나? 자 이렇게 추측하나? 볼게요. 해석이 제대로 되는지. 이렇게 뒤집어진 원인과 결과 내에서, 이렇게 거꾸로 된 원인과 결과 내에서 핵심은 우울증을 재구성하는 거다? 뭔가 거꾸로 됐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없죠? 어? 지금 여기 revised 하면 수정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revised, 수정된? 뭐가 고쳐졌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A 잡고 그냥 바로 갈게요. 하지만 아까 우울증이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에 의해서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 빨간 색깔로 끊겠습니다.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여기에는 큰 오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This is because the imbalance of substances in the brain is a consequence of depression, not its cause. 아,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구나. 자, 뭐 때문이냐면요. 뇌의, 물질의 불균형이 바로 우울증의 결과라는 거죠. 어?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거랑 반대잖아. 그치? 원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혹시나 못 알아들었을까봐 한 번 더 언급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울증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뇌의, 물질의 감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이나, 그 다음에 노르애드레널린 해서 노르애드레널린 같은 거를 감소시킨대요. 자, 그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보이죠? 어? 우리가 이제 뇌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신경전달물질에는요. 뭐 도파민이나 엔돌핀이나 뭐 가바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토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세로토닌은 언제 나온다고 하니? happiness, 행복할 때, 도파민 언제 즐거울 때, 그 다음에 엔돌핀도 역시나 어떤 긍정의,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가바라는 호르몬은요. 카밍한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자, 이런 개념들인데, depression이 있으면, 자, 이 글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다? depression이 뇌에 있는 이런 전달, 그 물질들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거꾸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뒤에 마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Not a decrease in brain substances cause depression. 한 번 더 정확하게 쇠기를 박아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뇌의 물질 감소가 우울증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뭔가 수정이 됐고, 이렇게 거꾸로 됐구나. 자, 그럼 B로 오기도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의식이란 말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 자, 그래서 A에서 어디로 바로 간다? C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끄럽게 해석이 되는지 한 번 보세요. 이렇게 revise, 수정된 인과관계에서 핵심은 바로 뭐 하는 거다? 재구성하는 거다. 우울증을 무엇으로써? 자, 요거 핵심이죠. 의식의 문제로 바라보는 거래요. 자, 여기 의식 나옵니다. 의식. 자,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의식은요. It's a more fundamental entity. 개체라는 거죠. 자, entity 하면 개체나 어떤 실체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의식은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실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문장 한 번 끊고. 근데 이 실체는 뭐냐면 goes beyond the functioning of the brain. 뇌의 어떤 기능 이상의 것의 어떤 실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뇌는요. no more than. 이 이상도 아니다. 그 이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organ of consciousness. 자, 뭐 이상이 아니다? 자, 보시면요. 뇌는 의식의 기관. 그 이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C에서는요. 의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식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게 바로 B죠. 여기 나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The root cause of depression is also a distortion of our state of consciousness. 바로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또한 외국일 거래요. 우리 의식 상태에 외국일 수가 있다. 한마디, 의식 자체가 아니라면 이거는 외국일 걸 의식 상태에 외국일 거야. 우울증이라는 근본 원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의미는 의식이라는 것은요. 이미. 뭐다. has lost its sense of self. 해서 자아감이죠. 자아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the meaning of life.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의식 상태인 거죠. 자, 의식이 아니라면 이라는 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죠. such a disease of consciousness may manifest itself in the form of depression. 그래서 이런 의식의 질병, 이러한 의식의 질병은 나타내는데요. 즉, 우울증의 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네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고요. 이번 모의고사에서 manifest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지금 무엇에 대한 설명이죠? 아,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이를 하다 보니 의식의 이러한 질병이 바로 우울증의 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순서 잡기는 너희들이 조금 뭐 내용이 어렵진 않았는데 순서 잡기에서 설마 이렇게 1번이 될까 하면서 답을 안 찍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엉뚱하게 해서 이렇게 오답이 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